선입견,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. 여성 엔지니어를 채용은 계속해서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채용을 하기가 힘들었고 왜냐면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꼭 남성이 해야 된다. 이런 걸 깨고 싶었어요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에 여성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겁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